어디 갔다 왔어요? 뭘 어디 가, 어디 가기. 짜증나. 왜? 왜? 뭐 기차 타려고 그만해. 힘들어 이상한 거 같아. 아버지 다 이렇게 먹지 않을까? 언니 튀어?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손 흔들었는데 고개 숙이며 정중해 보세요. 저는 예의가 많다. 형은 예의가 옥수식입니다. 여기는 서울역이고요. 네. 왜 왔냐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이요? 저희 밥 먹으러 왔어요. 워낙 피자 피자 노래를 불러서. 아니요? 정화가 노래 부른 적은 없는데요? 노래. 노래 했잖아. 노래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고고 고고 또 해줘. 천국으로 갔는 길. 손잡이 만지지 마 지저분해. 와 무섭다 여기. 이게 무서워. 오늘은 무서운게 많지 오늘 황사가 엄청 심하대요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네 되게 신기한 조형몰이 있다 나 닮았다 이거 뒤에 있던데? 나 닮았네 이거 당신이 엄청 많아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이거 봐 황사가 이렇게 굳었는데 여기 앉으면 어떡해 더럽게 여보니 안녕 회원역에 있는 화장실 가고싶은데 그거 사면 안되죠 그래 안돼 안되게 미세먼지도 심하고 오늘 너무 계획없이 온거라서 뭘 해야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역 카페 찾아보라고? 그냥 아무데로 들어가게 오늘 영상 촬영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집중 안하고 여기 탁 트였네 거기 가고싶다 거기 갈까? 거기 가자 어디야? 우린 참 계획이 수시로 바뀌지 수시로 계획을 바꾸는 주요 인물이잖아 당신이 지금도 계속 딴 데 찾아보고 있네 어? 어? 다 왔네 거의 다 난 저 건물 보면 미생이 생각나 원희도 미생 처음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장글에 같은 회사원 대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저는 회사원이 돼 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회사원의 삶을 잘 모르긴 하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긴 한데 딱 한 번쯤인지 여러 번은 싫어할 것 같아요 해보면 무슨 업무 했으면 좋겠어? 그냥 비품 정리하는 맞아요 커피는 잘 살 것 같아요 그쵸 원희는 미생이지? 맞아요 아이고 우리 미생이 서울역 도착 서울역에서 가깝다 집에서 오늘 금방 왔네 10분 만에 올라왔어 햄스터 같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왜 컨디션이 안좋아? 주의 조심하세요 네? 왜 컨디션이 안좋을까? 저요? 오늘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좋을 때 난 원희가 왜 컨디션이 안좋은지 알아요 그래요 토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지금 대구 갈래요? 맞아요 대구 가고 싶어요 지금 가자 그래? 나 이러면 진짜 간다? 전 진짜 가요 가는데 강아지 때문에 안된다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라방 때문에 안된다 노트북 챙겨왔으면 난 갔다 아니 가서 저녁만 먹고 오는거죠 원희가 그렇게 먹고 싶어했던 이거 거의 다섯시면 메이팅 끝난대요 아 그래요? 어딘지는 알고 가는거죠 지금 어 얌전하게 내려와야지 다치려고 그래 저건거같은거같은거같은데? 어 여기 뭐 유적이야? 이게 윤술 어? 이게 윤술이잖아 윤술 윤술이 뭔데? 그 있잖아요 일로 와봐 서울을 비추는 말리동이래요 이게 뭔데요? 윤술 이거 윤술이 뭐야? 사람 이름이야?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 물결을 의미하는 순우리만이래요 이거 그냥 거대한 조형물이에요 들어갈수도 있어?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거 난 처음봤어요 들어가도 되는건 맞아? 이거 물 같아요 옛날 로마 그러게 검투자 우와 이거 뭐야? 약간 착시효과 일어나 우와 이쁘긴 예쁘다 그죠? 응 여름 Ew 내일 토티 하하 처음이었는데 똑같이 투지 here 또 사세요. 안녕 올라가다가 여기 머리 박을 수도 있겠다 안녕 안녕 어디가 나왔지? 오보야 저렇게 박혔어 응 알고 있었어 알고 있지만 보냈어 운이 없잖아 그래서 찍어주시는 거죠? 맨날 저만 나오는 거 같아서요 뭐 보여줄까? 딱히 보고 싶은 게 없는데 알람 설정 뭐 태그 검색도 먹고 싶어야지 당신의 변동을 어떻게 해야 알릴 수 있을지 11층까지 다 갔나 보다 카페가 11층이야? 응 이색언니 때문에 밖이 잘 이쁘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귀 닳혔다 귀 닳혔어 전철에서 귀가 너무 아팠어 왜요? 귀를 이렇게 가만두질 않잖아 tires 저는 지금 제일 Rub En 저는 지금처럼 제가 먹고 싶은 건 물이에요 물 물 왔다 땡겅에 먹는 우와 안녕하세요 알 base 딸기 같아 위에 살이 있다고 많아 어 위에는 식사를 cloud 어 많아 위에는 식사를 해요 아 식사요 아 식사야? 우리 진짜 멀리서 걸어왔다. 우리 저기서부터 걸어왔는데 뭐 열심히 찍어. 이거 이름이 서울로야? 서울로 오잖아, 서울로. 아, 이거 피자 먹을거죠? 아, 진짜 맛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효과 씨 갔다 올게요. 그래요? 배고파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브이로그 속 코너입니다. 이효과 씨, 원이에게 가짜가짜 짜증을 냈을 때 원이의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왜? 어디 갔다 왔어요? 뭘 어디 가, 어디 가. 변기통 내려가는 소리가 내려야 돼. 변기통. 변기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되던데. 앉아서 사시는 편인가요? 일단 이상한 거 물어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타려고 그만해. 그런 바삭바삭한 그게 어떤 피자이냐면 예전에 피자 비토렛 피자 같은 거 있잖아. 응? 왜 이렇게 웃어? 굵혔어. 왜? 응? 응? 뭐하는 거 불안다? 왜? 짜증나서. 왜? 머리 없잖아. 왜? 짜증나. 왜? 왜? 뭐. 왜? 뭐. 왜 묻었지? 뭐 했지? 뭐 했지? 아니 그냥 화장실에서. 왜 찍어놨어? 이유 없이 짜증을 내보겠는데. 너무 깜찍하게 생겨서. 처음에 왔을 때 짜증 낸지 내가 좀. 아니? 피자 타려고 그만해. 뭐. 시간가 안 났어? 어. 난 무슨 소리인가 했어. 이해가 안 됐어. 지금도 이해가 안 됐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원이 몰카 하려 했다가 나 실패한 거야. 일단 몰카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간이야. 코너 속에 코너. 실패. 아니 지금도 이해가 안 됐어. 뭔 말 하는 거야? 그냥 원이에게 이유 없이 짜증을 내보겠어. 왜 짜증을 내보겠어. 짜증? 뭐라고? 왜 갑자기? 그냥 반응을 보려고. 그래?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짜증을 냈을 때.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할지. 죄송합니다. 재밌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삐졌어? 아니 뭐가 삐지냐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끝났어. 뭐가? 집중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일찍 하고 혼자 혼자 구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그러니까. 꾸덕 꾸덕.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석시원의 첫 번째 굿즈. 귀엽죠? 뭐지? 제가 그린 거예요. 털을 한 올 한 올 그렸습니다. 여기 원이 케이스라는 거지 바로. 되게 못생겼었어 방금. 그 이상한 표정.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 몰래 또 잘생기고 귀여울 줄 알았지. 아니 일단 나 쉬웅이 좀 해봐. 빨리 먹을 거 좀 잡게. 배고파. 지금 부추 한 잔에 오랜 듯해. 배만 수술 사. 그냥 머릿속에 피자 색깔밖에 없는 거지 지금. 응? 응. 나 추워? 언니 추워? 아우 그거 좀 그만해. 진짜 싫어. 지금 왜 자꾸 나한테 짜증내? 오히려 지금. 너가 코너 속에 코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유 없이 짜증내게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이거 해볼래? 라벨 테스트. 연애편. 나 했어. 연애편. 했어. 새로 나온 거. 했다니까? 언제 했어? 나 아까. 왜 근데 넌 안 보여줬어? 그냥 내가 행복해만 했어. 언제 했어? 아까. 아까 언제? 아까. 아 근데 없네. 아니 없네. 그 몰카는 내가 하기로 했는데 왜 지금 당신이. 아니 그게 없어. 뭐가 없어. 사장님 밥을 먹으러 왔다. 사장님이 친근하게 말해가면 난 좀 불편해. 일주일 내내 약속이 있으면? 난 좀 그건 싫은데. 일주일 내내 나가는 거 싫어. 주말에만 나가는 게 좋아요. 쿠팡을 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오 나왔다. 조용한 똥고집. 이거 저랑 맞나요? 연애편 무한 예정. 나 이거 나왔어. 맞는지 봐줄래? 맞는 거 같아. 아니면 좀 아니야? 맞아. 내가 잘못한 거 맞나? 고집이 쎄가지고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연인에게 무한 예정 맞아. 나 보여줘? 응. 뭐 나왔어? 캡처해놨어? 츤데레? 약간 츤데레 있지? 응. 지금 중간에 질겨. 연락에 집착하자고. 나 집착 안 하지. 뇌정지? 이건 모르겠네. 스윗. 돌직고는 모르겠어. 플라팅도 있네. 이건 모르겠고. 뒤끝 없음. 프리덤. 프리덤. 프리덤이 있어. 그치? 자극적인 스키지. 지금도 하고 있네요? 응. 지금도 내 귀 만지고 있지. 화났던 거 잘 까먹어. 구속하지 마. 우유부단한 사람 별로 그치? 우유부단한 사람 싫어하잖아. 여러분들 보시라 그렇게. 이에. 석이. 원희. 나한테. 별로 없게 필요하지. 계속 피자집 찾고 있네. 서울역 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피자 찾고 있어. 최고의 피자집을 가고 싶다는 거지? 아 우리가 갔던 뒤 위에서 보면 저렇게 생겼구나. 다 보이는 거다. 우리 저기서 뭐 했는지 다 보이는데. 우리 저기서 칼싸움 했는데. 알람 설정. 솔직히 이거 이게 제일 먹고 싶은 이태원역에 있는 피자. 피자 타려. 피자 타려. 이태원 갈까? 응. 이태원 이동하자. 제일 먹고 싶은 게 이태원에 있는 거. 서울역에는 없어? 그래. 이태원. 안 오브 이태원. 브레이크 있어? 없어. 화장실이야? 왜? 나 이렇게 나가는데? 왜? 나 이렇게 나가는데? 아 그래. 뭐 하는 거야? 맨날. 맨날 이런 식이야. 난 아직 먹을 게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왜. 아 나 웃겨. 나 이태원 가는 거 좀 쳐다봐야겠다. 원이는 항상 혼자 다 먹으면 일어나지. 비록 코너 속의 코너는 실패했지만. 원이가 향한. 오잉. 오잉. 닥치기는 왜. 코너 속의 코너인데? 오잉. 코너 속의 코너로. 내가 짜증내게 하려는데 오히려. 원이가 짜증났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뭐만 해? 정보하는 건데. 그게 뭔데. 갑자기 왜 짜증을 하냐고.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 저 바로 앞에 생각해보니까. 도착. 오랜만에 온다 이태원. 그러게요. 이거 얼마 만에 이태원입니까? 나랑 노랑. 요즘 저 디저트 3구 되게 많이 생기더라. 제가 이태원에서 놀고 자주 오는 곳입니다. 아. 저기서. 저희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즘에 안 먹어요. 무조건 택시타봐. 최근에 두 번 갔잖아. 예전에는 어릴 때는 여유가 안 되니까. 택시비가 아깝잖아. 그래서. 6시까지는. 첫째 때까지 어디서 뭘 먹었어. 따지고 보면 그 돈이 그 돈이야. 요즘에는 그냥. 3, 4시쯤에 힘들면. 택시타 가버리잖아. 마감까지는 못 놀겠어. 이제까지는. 어디 쓰려나 피자집이. 낮에 보니까 또 신선하네 여기. 어제. 어제. 형 기다려봐. 어제. 응. 형 빨리 와. 어제. 어제 뭐 왜 이렇게 뜸을지. 원인이 고쳐야 되는 말 습관 좀 하나. 이거 봐봐요. 엄청 뜸 들여. 말하다가 갑자기. 이거 봐봐요. 그렇고. 어제. 어제만 지금 한 4번 했어. 어제. 그 있잖아요. 어제. 까먹었잖아. 전기차는 너무 조용해서 오는 걸 몰라. 어제. 아. 까먹었어. 아니야. 여기 있다. 여기야? 잠깐 바로 뒤에 있네. 네. 아노브 피자. 도착. 여기 귀엽다 가게. 그러게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형 하나씩 고르세요. 저는. 아 반반이야? 네. 베이컨 하와이안. 저는 갈릭 다데기 먹고 싶은데요.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냐고 늘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좋아합니다. 맞아요. 극호야 극호. 고양이. 그렇죠. 이렇게 먹고 싶었어? 피자 찾아가 손만리였지. 원이. 와. 맛있겠다. 치즈가 저기 싹 나오지 나네. 그렇게 먹고 싶었어?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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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있어? 이거 무슨 피자야? 빨리 크고 짜루룩 짜루룩 주먹 목을 꼬여 아 힘들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 딱 이만큼이 괜찮네요 우리 그거 시키면 큰일 뻔했어 평상시 다같아서 파스타까지 먹자 해서 어땠어요? 맛이 어 5점 5점 만점의 점점이 피자 피자 중에서는 탑5 진짜? 착한 사람 특 착한 사람 특 이거 정미야 원 착하지 계단이 되게 아파라 여기서 넘어주면 큰일 나겠다 형 형 잘 형 잘 힘들어 왜 이렇게 홀딱거려 원 또 쉬어 하려고 원 또 쉬어? 머리가 이상하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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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금방 나왔어? 원인 스타일이 없지 우리 여기서 놀자 해 지는 거 기다리시는 거잖아 하나 오 무서워 무서워 남산타워 놀라워? 그러고 있나봐 지져봐 올라갈까 왜 지지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우리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거닐고 있어요 오 뭐야? 고마워 신났어 천사 같아 그치? 근데 내가 이어폰 형한테 왜 있어? 내가 챙긴 거지 고맙네 고맙다고? 응 지져봐 웃기지? 웃겨 죽었어 나는 진짜 엉뚱해 엉뚱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형은 10엉뚱이지 나는 4엉뚱이었어 그때 10여끼 10여끼야 언니는 엉뚱이 아니고 엽기지 난 엽기 아니었어 형이 엽기였다니까 형은 10여끼였잖아 응 저 강아지 섹시하다 얘 이게 뭐야 안 가져가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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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digamos 토카토카 마스터지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 응 이쁜 서점같은데 작은 책방 카페야 7시인데 방송이 10시니까 9시엔 가야되겠네 지져봐 멀무 지져봐 그럼 KF94럽게만 지금 뭐 툭가 없어 이거는 안 맞아? 안 맞진 않는거지 답답해 왜? 안 맞을 리가 없잖아 좋아요 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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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부작용이야 느끼한거 먹으면 떡볶이 조금만 먹고싶고 그런다니까 부작용이야 부작용 그치 우리 또까 또까 댄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뭐지 이거 다음에 이거였나? 칼로 칼로 오카 지져봐 왜왜 지져봐 멀무 지져봐 에잉 지졌잖아 형님이 먹고싶어? 1인분만 먹고가자 떡볶이 1인분만 먹고가진 아니야? 늦게 해가지고 떡볶이로 좀 가라앉혀야겠어 그래 1인분만 먹고가자 아 아 앗 뜨거워 어 조심해 엄청 뜨겁진 않아도 다행이잖아 아 아 아 해장이 돼 해장이 돼 어제 먹었던 수리해장 술 좀 그만 줄 수 있는 거 어울리는 걸 먹어야지 한국이 맛있겠지 1인분만 먹고 1인분만 먹고 김치말이국수가 맛있을 것 같아 안 돼 네 형은 먹을 때 이걸 이렇게 끓여놔 이렇게 먹잖아 이러면 흘리잖아 응 근데 왜 그렇게 먹잖아 보통 이렇게 먹지 않나? 응 보통 이렇게 먹지 않아? 봐봐 형 봐봐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먹어? 내 맘이에요 어우 배부르다 양복을 왜 맞춰? 하나쯤은 있어야 할 거거든 언니 정장 없어? 있어 하나 사실 지금 엄청 멀거든 안돼 엄청 멀지 않아 여기 꼭대기야 꼭대기면 버스 타고 가야하잖아 아니야 다 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반을 걸어왔잖아 반을 걸어왔잖아 반을 걸어왔잖아 드디어 형을 팔아먹을 큰 그림을 이제서야 완성시키는 거야? 용혁 깡패 불렀지 쓸덤데없어 여기서 이제 형을 팔아넘기는 거 아니에요 안 팔려 아무도 안 사? 그래 큰 길로 가자고 그래 조용하다 이 동네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나 옷이 끓어가지고 살기는 싫어 왜? 놀랬어? 2 2단계야? 나는 형이 자빠지는 줄 알았어 그런 것 때문에 놀랬어 심장이 돌컥하진 않았어? 약간 형이 자빠지는 근데 왜 2야? 그 정도면 한 한 4자 보면 돼 4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4 정도 돼 저 서점이 되게 특이한 저거 서점이야? 도서관이야? 이게 뭐라고? 서점이래 한 번 와보고 싶었어 여기를 근데 지금 닫은 거 같아요 나 건축물 보고 싶어 그게 무슨 일이야? 옛날부터 내가 갖고 싶었던 데가 응 가 어디 건축물 보러 가고 싶어 했잖아 응 근데 나는 유럽을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보고 싶어? 응 그것만 원이는 학교 다시 가야겠다 건축 공부하러 뭐야 이거 뭐야 또 다른 분위기네 책도 파나? 그리고 시간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8시잖아 여기서 9시에 나가면 안 되지 빨리 나가는 거야? 죄송하면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지금 8시잖아 2시간 뒤에 라방인데 가는 거를 한 40분 잡아야 되고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고 길에서 시간 너무 허비했다 이거 못 찍어서 아쉽다 이쁘긴 한데 그치? 내부는 봤잖아 충전은 못했잖아 괜찮죠 이거 보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응 이거 보려고 버스터 내려간대 이제 요거 선생님 이런 거 만져봐야 되잖아 아까 만졌어 이미 아까 이미 만졌어? 응 그거 보고 싶어? 응 그것만 만졌는데 딱딱하더라고 아까도 우리 동네 벽돌 신기한 재질로 되어있는 거 보고 좀 만져보고 싶다 이랬지 응 오늘 만 바닥 재질도 신경만만 만지잖아 그거를 왜 만져봐 이거를 응? 저거 어떻게 올라가 놀랄까? 오늘의 추천곡이야? 걸스? 호텔 델루나 같은 느낌이네 호텔 델루나 같은 느낌이네 호텔 델루나 같은 느낌이네 우와 이쁘다 여기? 일러가자 여기 차 있으니까 우와 들어가 봐 세비지 가든 이쁘다 더 들어가 봐 나 봐봐 왜 이렇게 정직하게 서있어 미신 것 같아 마지막 하나만 더 찍을게 꼭 이 동네는 밤에 온다 우리 여기 세 번 왔는데 다 헤어집 때 와가지고 우와 어디 또 저기 봐 남산타워 남산타워 안녕 놀랬어? 응 비갓 4 이쁘다 놀랬어 10년이 더 커겠어? 왜 이렇게 엉거주춤 더 있어 아 이거 올라가는 게 있네요 내려가는 거 일단 찾아야 돼 내려가는 거잖아 힘들지 알람 설정 아니 차가 멈춘 후에 일어나야지 차가 막 움직이는데 일어나 있으면 어떡해 버스터 갈래? 아니 어떡하냐고 버스 타고 갈 거야? 버스가 있어? 거기 그럼 우리 집까지 가? 어 버스가 좋지 건너져 보이빈아 보이빈 진짜? 나는 왜 재밌는지 알겠어 왜? 의식으로 그치 나 항상 똑같아 여기 여기 봐봐 진짜 이뻐다 여기 원이가 제일 자주 하는 말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거기잖아 저거 봐봐 여기 거기잖아 여기 여기 제일 시끄러워요 지금 용리당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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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시청하셨어요? 호석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촬영 계획에도 없던 맞아요 브이로그를 촬영했는데 네 재밌었어요 솔직히 오늘 같은 영상이 더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두 하나 먹을까? 안돼요 살쪄요 갑자기 눈이 돌아가 저희는 지금 다이소가 하고 있고요 맞아요 저희 커플 통장에 있는 커플 카드 바뀌었어요 제가 잃어버렸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카카오뱅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맞아요 후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분들에게 저희 채널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원이는 한마디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응 저는요 형은 내가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때요? 오그리 토그리 매트 아주 좋은 매트였답니까 감동 먹었어요? 네 우리 오늘 거기 갔으면 방금 시각이 있어서 책 못 보게 다녔네 이제 앞으로 라방은 11시로 확장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데이트하고 집에 오면 너무 축박해요 다시 11시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밌게 가주세요 이따가 라방에서 모두 만나요 안녕 쇼 로그 이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